7월 6일 화요일 마감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을 수급이 조금 품으면서 이틀 연속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어제 마감체크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펙플러스 합의가 혹시라도 예상과는 다른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살짝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오펙플러스 합의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파행이 되어버렸죠. 아무런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유가가 오히려 변동성 구간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큰 틀을 잡고 오늘 마감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상 외의 합의 불발이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합의는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이렇게 완전히 파행이 될 거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상상하지 좀 못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또 변수로 나섰죠. 사우디와 사우디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얘기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조금은 무리한 요구고 무리한 요구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까지의 시나리오는 원래는 베이스 시나리오가 1번 가장 연한 그런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공급단에서 어떤 움직임이 조금씩 오펙플러스 합의로 나타나게 된다면 수요가 이끌고 있는 현재의 흐름들을 공급단에서 해소를 해주면서 유가를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다가 조금씩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는 또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WTI가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갔던 흐름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조금 더 긴장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에 대한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임은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결정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윗단이든 상단이든 하단이든 어떻게든 변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에서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펴봐야 되는 유가의 움직임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의 투자는 더욱더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겠죠. 현재 유가가 어떤 결과를 합의사항을 하나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유가만 올라간 상황입니다. 심지어 브랜트유는 올라갔지만 WTI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좀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의 투자에 대한 투자를 성급하게 집행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 원유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조금씩 조금씩 시출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과 10월, 11월로 가면서 하반기로 가면서는 전체적으로 오펙플러스의 합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할지라도 공급량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큰 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하반기에는 생각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유주, 이게 옆에 SO1의 현재 정제마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1년에 SO1의 정제마진의 움직임이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가는 강한 탄력, 모멘텀에 따라서 강한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O1의 주가가 어느 정도 위쪽 천장에서 조금 갇혀있는 모습들도 보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는 과연 유가가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천장을 뚫고 바로 이제 하락세를 지속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기가 어려워진 상황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유가에 대해서는 지켜보자 라는 입장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이쪽이겠죠. 반도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물론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실적을 발표합니다만 그래도 주목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을 기다리고 계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결론입니다. 일단 반도체가 해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에서 가장 오래 들어서 상승률을 보이지 못한 것이 딱 두 가지를 꼽자면 헬스케어 그리고 반도체를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2분기 영업이익에 대비해서도 헬스케어의 상대 강도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굳이 차이를 들자면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는 조금 위쪽으로 끌어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셀트리오는 뭐 아직도 조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실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이 좋아진 이후에는 결국 마지막 하나 남은 또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유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를 유가 관련주보다는 이제 전기전자 관련주들로 좀 뽑아봤는데요. 삼성 SDI와 삼성전기를 꼽았습니다. 물론 삼성 SDI는 반도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또 다른 2차 전지주들보다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포함을 시켜봤는데요. 어쨌든 전기전자 업종을 이렇게 엮어본 이유는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삼성 SDI와 삼성전기도 어제 이렇게 강한 탄력을 좀 오후장 막판에 좀 들어와서 보였던 것을 봤을 때 이제 수급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조금은씩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앞으로의 움직임,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전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조금씩 조금씩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듯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을 소외받았던 그런 전기전자 업종 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전기전자 업종 전반을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6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제조업 PMI보다도 서비스업 PMI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가장 중요하게 좀 챙겨봐야 될 그런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독일의 7월 GEW 소비자 기대지수 역시 중요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상으로는 크게 중요한 이벤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주가의 움직임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단순히 삼성전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의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볼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불확실성의 시장 영향력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지배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가 80달러선을 혹시 뚫어내는지 그리고 80달러선을 뚫어냈을 때 전체 시장의 반응, 영향력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물론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주를 중심으로 조금씩 수급의 중심이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보다는 전기전자, 업종 전반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짝 마감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포스탑 데이터 임포스탑 데이터